포르노는 성욕을 자극합니다. 이 성욕은 포르노 자본가의 돈벌이에 이용됩니다. 많은 자선단체들에서 가난한 나라 또는 가난한 가정의 비참함을 부각합니다. 이것은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이 동정심은 자선을 위한 모금에 이용됩니다. 전태일 병전은 시다라고 불린 보조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책은 탐욕스러운 자본가들과 독재정권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1980년대에 소위 운동권에서는 광주 학사를 담은 사진과 글을 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로써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자선 모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가난이 주는 비참함을 부각하거나 날조하는 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부르며 비판합니다. 저는 실상을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행태, 심지어 그 와중에 아동학대까지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모금한 돈을 충실하게 자선에 쓰더라도 비참함을 부각하는 모금 광고의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해당 국가가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망성 없는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과장해서는 안됩니다. 전태일 병정과 광주 악살이 외국에 널리 알려진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맨날 노동자를 엄청나게 쥐어짜고 시민을 마구 학살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온갖 정보들이 온갖 방면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온갖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줄 압니다. 저는 감정이나 충동을 자극하기 위해 어떤 측면을 부각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포르노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빈곤이 주는 비참함을 부각한다고 해서 빈곤 포르노라면 수십 년 전 시다들의 비참함을 부각한 전태일 병정은 시다 포르노고 공수부대의 만행이 만들어낸 비참함을 부각한 광주학살 다큐멘터리는 학살 포르노입니까?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가난한 나라의 비참함이나 공수부대의 만행을 목격하는 것의 불편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절대 논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정심 유발이나 분노 유발에 자선이나 민주화 운동이라는 선한 의도가 깔려 있을 때 적어도 포르노라는 자극적 단어는 쓰지 말자는 말입니다. 관음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관음증이라는 용어를 그런 식으로 마구 돌려서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딱한 처지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까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것까지 관음증에 포함시켜서 포르노라고 부른다면 세상에 온갖 소설들과 영화들과 뉴스들이 포르노겠지요.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애용하는 평론가들은 눈길을 끌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자극적인 장면을 써먹는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작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가 눈길을 끌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용어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가난은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부유한 나라의 자선에 의존해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때 한편으로 고마움을 느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자극적 용어가 그들의 자존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당장 부자들의 자선 말고는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조롱하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어린이의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가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과 평론가들이 김건희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배포한 것에 시비를 겁니다. 조명을 사용했다고 비난합니다. 빈곤 포르노를 찍었다고 조롱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명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가정의 어린이와 식구들이 잘 나가는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방문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널리 알리면 처지가 비슷한 심장병 환자들의 목숨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 사진을 찍을 거라면 조명도 설치해서 더 잘 나오도록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 나라에서 국회의원 헤쳐먹으면서 겁나게 윤택하게 사는 장경태라면 사진 잘 나오게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감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게 기자단까지 같이 갔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가족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당 가족이 무엇을 원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같은 작자의 빈곤 포르노 타령보다 천만 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조명을 원했다면 조명을 썼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건희가 그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면 김건희에게 진정성이 있든 말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김건희가 싫으면 못된 짓 할 때 욕하면 됩니다. 장경태는 빈곤 포르노가 학술 용어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다포르노나 학살포르노라는 학술 용어도 만들어서 유통시켜 보십시오.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서 수입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맞장구를 쳐주었다고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이후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후쿠시마를 왕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오염 수준이 기준치 이하라면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준치를 정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방사능 오염을 우려할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철저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부유한 일본을 위해 자선사업을 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검사 비용을 일본 측에서 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미신적 두려움에 반대합니다. 방사능 오염이든 다른 환경 오염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신적 두려움에 바탕을 둔 왕따 때문에 사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짙은 국회의원 김남국이 탈당한다고 합니다. 탈당을 손쉬운 해결책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탈당을 막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탈당을 손쉬운 해결책으로 써먹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적어도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을 막는 조항을 당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는 이미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간답니다. 김남국은 이 조항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탈당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의 지도부나 윤리심판은에서 비리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임의로 탈당한 당원을 영구 제명하도록 이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도 개쓰레기 정당의 역사를 계속 쓰고 싶다면 굳이 제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규 C8조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찬란한 역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둘째,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이든 제명이든 당을 떠나게 되면 국회의원직이나 다른 공직을 박탈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천의 무게를 훨씬 무겁도록 만들어야 정당 정치의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급할 때면 탈당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화장실 들락대듯이 정당을 들락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년 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처리수 또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석윤렬 서울대명예교수가 방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위험하니까 방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단정하면서 방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위험성의 과학적 근거를 대는 것을 구경해 본 적 없습니다. 어쨌든 석윤렬은 과학이라는 포장을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대단히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아주 가까운 나라지만 해류의 특성상 처리수의 영향은 미국이 더 먼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미국에 위험하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했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아주 위상해 보입니다. 미국은 힘도 무지막지하게 세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석윤렬은 이미 2년 전에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감히 일본에게 항의하지 못한답니다. 석윤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일본을 압도하는 미국이 그놈의 죄책감 때문에 일본이 방류를 해도 감히 나서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죄책감 쪄는 나라였습니다. 석윤렬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미국이 죄책감을 이빠이 장착한 초양심 국가였다면 애초에 원자폭탄을 도시에 터뜨려서 민간인 수십만명을 학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 학살이라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후에 초고속 계획과 전선을 했다는 가설을 석윤렬을 위해 세워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계획과 전선을 했다면 베트남에서 네이팜탄을 엄청나게 퍼부어서 민간인을 수도 없이 학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화학무기가 출미인 잔인한 독재자 후세인을 그렇게 열심히 지원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과학적 근거를 대면 됩니다. 왜 불쌍한 미국을 죄책감 쩌는 양심 국가로 강제 변신시키는 무리수를 둡니까?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다고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멍청하거나 무식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일부러 뻥을 친 것인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알바도 아닙니다. 행동유전학과 진화심리학의 연구를 개무시하는 것이 자칭 진보주의자들 또는 감성파리들의 습성입니다. 유전자나 자연선택의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찌나 파시스트라도 되는 듯이 째려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유전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 쌍둥이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논문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스타일은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자식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데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쌍둥이 연구는 보았지만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쌍둥이 연구나 입양 연구나 다른 합당한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를 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나르시시스트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이런저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김경일은 졸라 열심히 썰을 풉니다. 거기에다 별표 백만 개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자식의 나르시시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을 제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그야말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일 뿐이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 별표 백만 개를 뒷받침하는 논문을 하나라도 대해 보십시오.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자식의 나르시시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담은 논문들을 저한테 백만 개 들이대봐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놈입니다. 쌍둥이 연구나 입양연구나 다른 합당한 방법론을 동원해서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자식의 나르시시즘의 원인임을 보여준 논문을 대해 보십시오. 그런 논문이 있다면 한 수 배우겠습니다. 자식이 잘했을 때는 과도하게 칭찬하고 못했을 때는 과도하게 혼내는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자식의 나르시시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양육 스타일이 원인이 되어서 자식이 나르시시스트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 유전자가 부모의 이런 양육 스타일로 이어졌으며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이 나르시시스트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 연구와 입양연구를 통해 또는 다른 합당한 방식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양육 스타일이 나르시시즘의 원인이라고 섣부르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폐증이 냉담한 부모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폐화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작자들입니다. 유전자의 역할을 어떻게든 축소시키려는 감성파리들은 그런 축소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영향이 아니라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의 영향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그런 주장이 안 그래도 나르시시스트인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의 상처에 과학적 근거도 없이 소금을 뿌리는 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장에 정말로 과학적 근거가 졸라 없다면 정치적으로 졸라 올바른 것과는 거리가 졸라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제로솜 게임이 결코 아니라고 김경일 교수님은 단언하십니다. 꿀값도 풍년이십니다. 다른 남자가 어떤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면 둘이 결별할 때까지 나는 그 여자와 연애를 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 여자의 양다리 중 한쪽 다리를 차지한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K5가 겁나게 잘 팔리면 쏘나타는 쫄딱 망하기 쉽습니다. 연애 시장이든 상품 시장이든 제로솜 게임의 논리가 겁나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교수식이나 되는 양반의 눈에 이것이 어떻게 안 보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이 감성파리의 힘인가요? 상품 시장이 졸라 제로솜 게임임을 사장이 졸라 강조하면 그 회사를 나르시시스트들이 졸라 장악하기 때문에 졸라 큰일이라고 김경일 교수님은 졸라 경고하십니다. 걱정도 졸라 팔자이십니다. 정신의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전체 인구의 10%가 안된다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나르시시스트들을 적발해내는데 아인슈타인급 천재성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경일 교수의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뽐낸 감성파리가 인기 비결들 중 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졸라 배부른 감성파리가 되기보다는 배가 졸라 고프고 돌멩이 세례를 졸라 받더라도 졸라 쓰디쓴 진실을 담은 진짜 레드피를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소시오패스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머리가 좋다고 김경일 교수가 말했습니다. 인터넷을 잠깐 뒤져보았는데 그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니 이 주제를 다룬 논문이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김경일 교수님, 소시오패스의 머리가 좋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을 단 한 편이라도 대해 보십시오. 저에게 한 수 배울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재미를 위해 제목에 소시오패스를 시험 봐서 뽑냐? 라고 써놓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평균 지능이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높을 가능성을 우턱대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다면 발현 때문에 소시오패스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높은 지능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동성애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의 평균 지능을 알아내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약팔이 심리학자 김경일 동지의 영상을 보고 소시오패스의 평균 지능이 정말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지 가열차게 궁금해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10만 명을 뽑은 후에 그 10만 명을 대상으로 정밀 지능검사와 정밀 소시오패스검사를 가열차게 실행합니다. 김경일에 대해 사실상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용찬우 흑자헬스 논쟁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대한 김경일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김경일은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다고 씨부려댔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헛소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첫 번째 영상에서 소시오패스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머리가 좋다고 씨부려댔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약팔이 심리학자라고 써놓은 겁니다. 용찬우 용찬우는 자신이 니체의 환생이며 네요이며 황제라고 주장합니다. 재미를 위한 컨셉이라고 보고 웃어넘기기는 힘듭니다. 전문가 행세를 하고 남들을 조롱하면서 온갖 분야를 들쑤시고 다녔을 뿐 아니라 이런 식의 언행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썰을 풀면서 성공팔이를 해서 돈을 꽤나 많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찬우의 행태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성공팔이의 일종인 용찬우식 끌어당김의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설이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용찬우가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과대망상형 성공팔이가 자신에게 잘 들어맞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용찬우는 성공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만 흉내내고 그들의 노력은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런 면에서 용찬우식 성공팔이는 그냥 성공을 믿기만 하면 우주의 기운이 다 도와준다는 식의 행운영 끌어당김의 법칙보다는 덜 망상적입니다. 그런데 성공팔이의 주된 고객층은 지적으로 평범하거나 열등한 사람들일 겁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어설픈 성공팔이에 잘 속지 않습니다. 문제는 열등한 사람일수록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용찬우는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된 고객층에게 너는 죽어라 노력해도 황제가 될 수는 없어 라고 쓸디 쓴 진짜 레드필을 나누어준다면 성공팔이로 돈을 벌기 힘듭니다. 진성 찐따들에게도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나게 달달한 블루필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역대급 재능을 장착하고 있다고 근거도 없이 믿으라고 용찬우는 고객들에게 역설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적 근거 또는 객관적 근거는 무시해야 하며 그 대신 내적 근거 내면의 목소리 영혼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용찬우에 따르면 외적 근거에 의존하는 것은 NPC 즉 좀비같이 남들을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외적 근거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NPC에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변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IQ, 수능, 대외 성적, 주변 사람들의 평가, 전문가들의 평가 같은 것들이 외적 기준입니다. 이런 외적 기준에서는 남들과의 비교가 빠질 수 없는데 용찬우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역설합니다. 남들 또는 외적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은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것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용찬우의 말에 넘어가서 돈을 바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수파를 역행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상식을 깨는 천재일 수도 있지만 상식도 모르는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마에 오른 상식이 인류의 축적된 지혜를 반영하는 탄탄한 상식인지 시대의 한계를 반영하는 부실한 상식인지 따져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식의 어떤 측면이 진리를 어느 정도나 반영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19세기까지 물리학계를 지배했던 뉴턴 물리학은 대단히 강력한 이론이라는 면에서 탄탄한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 물리학에 비해 열등한 이론이라는 면에서는 부실한 상식이었습니다. 용찬우는 용천지 신도들에게 외적 기준, 객관적 기준, 다수가 받아들이는 상식의 장단점을 차분히 따지기보다는 깡그리 무시하라고 설교합니다. 예컨대 용찬우는 수능시험에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기준들을 거부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 우월한지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외적 기준도 남들과의 비교도 완전히 배제한 내적 기준은 지극히 공허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 공허한 기준 덕분에 용천지 신도들은 수능 점수가 하위권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은 특출한 사람이라 노력만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찬우식 NPC론 또는 주체사상 덕분에 찐따들도 망상 속에서 알파로 변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과대망상적 희망파리가 용찬우식 성공파리의 핵심적인 사기 포인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일은 악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악인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사이코패스로 한정해서 논의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김경일은 사이코패스가 자신을 괴롭히면 관계를 끊거나 회피하지 말고 치킨게임을 벌이라고 권합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천명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이코패스가 나보다 강자일 때도 이런 전략을 쓰라고 합니다. 영화 찍냐? 우리가 마동석이냐? 김경일을 존경하는 사람이 이런 전략을 진짜로 실천할까봐 겁납니다. 김경일은 치킨게임 전략이 사이코패스에게 효과적인 이유에 대한 썰을 풉니다. 일반인에게는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사이코패스를 처벌하려는 반면 사이코패스에게는 정의감이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려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게임을 하면 일반인이 사이코패스를 이길 수 있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정의감은 영화 속 히어로보다 무지막지하게 약해서 자신의 안전이나 재산에 대한 걱정에게 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에 맞서 싸울 때 대단한 힘이 되기 힘듭니다. 사이코패스가 약자로부터 치킨게임 도전을 받을 때마다 깨갱하면 가오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코패스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 사이코패스는 아주 많은 것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아주 싫어하는 사이코패스가 가오 때문에 치킨게임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일반인에 비해 겁이 없으며 충동적이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런 사람과 치킨게임을 하는 것은 그리 권장할 만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일반인이 육탄전을 벌인다고 합시다. 일반인은 상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공격을 본능적으로 자제합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감옥에 갈 위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죽든 말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일반인에게 정의감이라는 알량한 무기가 있다면 사이코패스에게는 겁이 없음, 충동적임, 동정심 없음, 양심 없음과 같은 매우 강력해 보이는 무기가 있습니다. 설사 치킨게임에서 결국 사이코패스를 이긴다 하더라도 치킨게임이 좋은 전략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서 싸움장 사이코패스가 허약한 학생을 계속 괴롭혀 왔다고 합시다. 허약한 학생이 김경일의 강의를 듣고 감동하여 사이코패스에게 치킨게임을 신청합니다. 치킨게임이 진행되는 와중에 허약한 학생이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마침내 사이코패스의 항복을 받아 냈다고 합시다. 김경일이라면 흐뭇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부모가 김경일의 강의 영상에 찬사를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서로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심리학자 김경일이 자식을 사이코패스로 만들었다고 부모들을 명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비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일은 쌍둥이 연구와 입양 연구를 언급하면서 반사회성을 형성해서 유전적 영향이 최소 50%는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유전학의 그런 연구들을 몽땅 부정하면서 유전적 영향을 깡그리 무시하려는 극단적인 환경결정문자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김경일은 유전적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양육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행동유전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냥 넘기기 힘들 겁니다. 행동유전학에서는 유전자와 공유환경과 비공유환경을 구분합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의 슬아에서 자랐다고 합시다. 부모의 소득, 학력, 성격, 육아스타일 등이 공유환경입니다. 행동유전학이 쌍둥이 연구와 입양연구를 쏟아내기 전까지는 이런 요인들이 성격과 도덕성의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대다수 학자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21세기에도 유명인의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은 일진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동생은 모범생과 아주 친하게 지낸다고 합시다. 부모가 형을 엄청나게 편애해서 동생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시다. 이런 것들이 비공유환경입니다. 온갖 행동유전학 연구들에 따르면 공유환경이 성격과 도덕성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다른 요인들에 비해 훨씬 약합니다. 만약 이 연구들이 옳다면 육아나 자식교육에 대한 온갖 썰들 중 상당 부분이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하기 매우 힘든 유전자와 비공유환경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공유환경의 영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싸가지가 없다고 부모를 탓하기보다는 운이 나빴다며 위로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생학적 측면에서 부모에게 따질 수는 있을 겁니다. 반사회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자식 낳기를 자제한다면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우생학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부모를 비난하기도 힘들 겁니다. 심리학 교수식이나 하는 김경일은 양육환경이 강력한 영향을 끼쳐서 반사회적 성격을 만들어낼 때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공유되는 가족환경이 반사회성을 만들어내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대해 보십시오. 저도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공유환경이 반사회성의 발달에 0.16이라는 무시못할 정도의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공유환경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적게 주었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가설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니콜라의 차우쉐스쿠 시절의 루마니아 고아원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했을 뿐 극단적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사육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온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김경일은 루마니아 고아원 사례를 들면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면 반사회적 성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상의 전체의 맥락을 보면 사이코패스나 그의 준화는 자식을 둔 부모를 향해 자식에게 사랑을 덜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사실상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떠올렸습니다. 독한 옛날식 농약을 한 병 원샷하면 죽습니다. 이것을 들먹이면서 그 농약 성분이 엄청나게 작은 비율로 들어있는 식품도 위험하다고 무턱대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심리학과 교수라면 통계학에서 이상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는 배웠을 겁니다. 이상치에 대한 이야기를 백날 해봤자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와 관련하여 공유환경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쌍둥이 연구는 루마니아 고아원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 의해 쉽게 반박되지 않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사례에 고쳐서 허우적되지 말고 심리학을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김경일은 극단적인 애정결핍 사례인 루마니아 고아원을 근거로 들면서 부모가 어린 자식을 덜 사랑해줘서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썰을 풀었으며 저는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김경일의 대가리 속에서 루마니아 고아원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인류 전체의 살인률 감소를 설명하겠다고 나섭니다. 현대사회의 부모들이 옛날보다 어린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해주어서 살인률이 엄청나게 감소했답니다. 김경일은 살인률이 훨씬 높았던 옛날에 비해 현대사회의 부모들이 어린 자식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준다고 그냥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졸지에 우리 조상들은 자식을 방치해서 악인으로 만든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경일이 사이코패스의 부모를 비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들을 비난한 셈입니다. 설사 현대사회의 부모들이 옛날보다 어린 자식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준다는 것을 입증했다 해도 김경일의 가설에 대한 입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관관계를 넘어서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베푼 부모의 커다란 사랑이 살인률 감소의 중대한 원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옛날에 비해 살인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만한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잘 정립된 경찰제도와 사법제도가 한편으로 사적 보복을 금지하며 다른 한편으로 심각하게 부도덕한 행위를 개인 대신 처벌해줍니다. 평등사상과 평등제도의 발달도 살인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을 것 같습니다. 신분제도가 지배했던 옛날에는 지배계급에 속하는 자가 큰 위험을 감소하지 않고도 평민이나 노예일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 인종, 종교에 대한 관용이 현대사회에서 널리 퍼진 것도 살인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을 것 같습니다. 경찰제도와 사법제도가 없거나 부실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사적 보복을 많이 하는 것을 두고 질투하는 신에 목숨을 거는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종교가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을 두고 현대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1세기 선진국을 지배하는 도덕적 입장에서 보면 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와 일반인을 가르는 심리적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악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김경일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본의 살인률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의 절반 정도이며 미국과 비교하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부모들이 어린 자식에게 사랑을 듬뿍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모들이 자식을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살인률이 20배나 높은 겁니다. 일본을 따라가려면 한국 부모들도 더 분발해서 자식을 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근거를 대라고요? 루마니아 고아원 사례를 보십시오. 사랑을 못 받으니까 성격과 도덕성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